남해 독일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마을 올라갑니다. 독일의 한적한 마을에 온것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그마한 독일마을에 도착된 것 같아요. 독일의 한적한 마을에 오게 됩니다. 이 마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알람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철수네 집도 있습니다. 남해 파도 전시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독일 마을 독일 마을 독일 마을 독일 마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마을 독일 마을 독일 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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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